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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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길 들어가 볼까? 왠지 여긴 사탕이 많을 것 같아 사탕 주세요 사탕 사탕 맛있는 사탕 사탕 너이 누구니? 괴물이다! 문방 살려! 괴물?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너무해 하나 누나 빨리 마저 끝내주세요 이러다 늦겠어요 알겠어 타요 내가 올해 최고의 몬스터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나사를 붙이면 어머 나사가 떨어져 버렸잖아 이건 포기해야겠는걸 뭐든 만들 수 있다면서요 하나 누나는 거짓말쟁이야 뭐? 거짓말쟁이? 좋아 내가 나사를 확실히 붙여줄게 대신 좀 아플거야 가요 살려 어때? 확실히 바뀌었지? 정말 프랑켄슈타인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머 웬 도토리야? 난 도토리 필요 없는데 도토리를 사탕으로 바꿔달라고? 자 여기 사탕이야 맛있게 먹어 그러고 보니 너의 옷이 또 어떻게 한다? 혹시 바퀴로 등장한거야? 맞다 우리 할로윈 콘테스트에 같이 나갈래?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자 여러분! 할로윈 콘테스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올해도 멋진 참가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와우! 벌써 객석의 열기가 매우 뜨겁네요 긴장돼 죽겠네 첫번째 참가자는 꼬마버스 타요입니다 나는 프랑켄슈타인이다 내 머리에 박은 나서 보이지? 진짜 괴물같다 대단해 힘들다 그럼 난 힘만 두번째 참가자는 꼬마버스 간입니다 저건 드라큘라잖아 옆에 박지도 있어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첫째 드라큘라 간이고요 얜 둘째 얜 셋째입니다 그리고 저흰 피를 빨아먹고 산답니다 간이 머리 위 좀 봐 저거 진짜 박쥐 같은데? 박쥐다! 박쥐가 나타났다! 어서 도망가 얘들아! 나 박쥐가 너무 무서워 이런! 진짜 박쥐 때문에 콘테스트가 잠시 엉망이 됐군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다음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몬스터 라니랍니다 뭐야 씨씨 하나도 안 무섭거든? 반응이 왜 이렇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 때 다들 다 억울해! 자, 다음 순서는 택시 놀이! 안녕하세요 전 호박으로 분장해봤어요 난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어쩌지? 진짜 무섭게 생겼다!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분장을 했지? 완전 무서워! 실제로는 고맙지만 나도 알고 있는 착한 자동차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난 사악한 경찰차다 착한 자동차들을 전부 체포해버리겠어 경찰이 저래도 되는군요? 뭐 어때? 할로윈 경이잖아 난 핑크 스파이더걸이야 다리가 무려 여덟 개나 달렸다고 예쁘다 대단해요 자, 이번엔 봉봉 나오세요 봉봉 부끄러운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안녕 난 핫도그차야 날 뽑아주면 핫도그를 모두에게 먹여줄게 맛있겠다 여러분 콘테스트가 끝나면 쓰레기 다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콘테스트에 늦었잖아 빨리 가야겠다 아 아 아 아 하하하하